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또 오늘 예쁜 아이들 창다육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저렴이들 좀 자고만 해도 고급종들이 되네요 고급스러운 아이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대품들도 있구요 오늘 선물 있어요 선물 한번 보고 가실께요 선물 바로 킬 살충제 입니다 살충제 하나씩 드리는데요 살충제하고 살균제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살충제는 요즘 분갈이 하실때 요거 살짝 뿌리고 뿌리에 좀 뿌리고 분갈이 하면 좋다고 하네요 살충제도 그렇고 살균제 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 선물로 드리구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께요 펀치 만원짜리구요 펀치 만원짜리 이것도 뭐 또 새로운 이름이죠 펀치 요거 분은 12cm 인데요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아우 따글따글 색깔도 너무 이쁘죠 다 좋네요 다 좋아요 이렇게 아우 너무 사랑스럽다 정말 이쁘다 자 페라가모 25,000원 하구요 페라가모 25,000원 요거는 분보다 좀 크고 12cm 분데요 분보다 많이 좀 큽니다 예 페라가모 25,000원 예 아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25,000원 하구요 이것도 분보다 많이 커요 12cm 분보다 옆에 나온거 보세요 이렇게 크답니다 자 가이아 25,000원 짜리구요 자 이제부터는 요거 포트 사각분에 있는 포트 한 요거 9cm 뭐 10cm 이제 그런 사이즈들 같아요 어 베로니카 16,000원이네요 베로니카 16,000원 이런거 다 고급종들인데 지금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네요 아 예 창들은 빨리 크니까 요런거 사서 어 분갈이 잘해서 키우시면요 예 크는 재미도 이쁘고 자 케빈카이저 12,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 케빈카이저 자 요거 사이즈는 예 9c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인디언바션 6,000원 짜리구요 인디언바션 6,000원 요거는 분이 한 10cm면 예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분이 자 인디언바션 6,000원 하구요 아 베로가모 예 5,000원 짜리입니다 베로가모 5,000원 오 창들이 잘 나가나 봐요 이렇게 또 새로 다 박스 막 뛰기로 다 들어왔네요 베로가모 5,000원 예 자 소간지 예 7,000원이구요 소간지 7,000원 합니다 이거 지금 분이나 뭐 크기 사이즈 다 비슷비슷하네요 아 레드 다이아몬드 5,000원 짜리구요 레드 다이아몬드 5,000원 아 뒷모습도 이쁘죠 레드 다이아몬드 요것도 한 10cm 정도 될 것 같구요 자 쉘브르 6,000원 짜리입니다 6,000원 쉘브르 요거는 8cm 9cm 이렇게 사이즈가 그 정도 근데 다 다르게 생긴 색깔이 예 예쁘게 들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 도감마리아 7,000원 입니다 도감마리아 7,000원 하구요 아 이거는 우에서 분질을 했네요 고감마리아 7,000원 짜리 치고 너무 좋아요 아메스트로 6,000원 입니다 아메스트로 6,000원 우리 초보님들 시작할 때 요런 거 사이즈 사다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거 보다도 초보님들은 이런 게 좋죠 원종 슈퍼클론 6,000원 하고요 아 처음에 나올 때 요만한 것도 뭐 슈퍼클론 하면 10만원 처음에 막 그랬는데 끝이 아주 멋있네요 자 이거 사각부는 다 이제 비슷비슷해요 요것도 마리아 100금 7,000원 하고요 마리아 100금 7,000원 예 토스카 넬리 7,000원 입니다 토스카 넬리 토스카 넬리 7,000원 하고요 요거는 끝 좀 보세요 아 진짜 예쁘죠 아 한 10cm 정도 되는 화분에 다 심어져 있는 겁니다 네 셀브르 많은 자리고요 셀브르 많은 자리 이젠 다 물이 지금 막 들기 시작해 가지고요 아직 확실히 안에까지 들진 않았지만 가세 보세요 가에 바깥쪽엔 더 덜은데 네 셀브르는 진짜 이쁜어입니다 요거 이거 더 키워야 돼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자 셀브르 만원 하고요 베넷입니다 요거는 2,000원 세일 들어갔네요 만원 합니다 12,000원짜리 만원에 예 베넷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만원 하고요 요것도 2,000원 세일 들어갔습니다 3두짜리 블루 드래곤 예 만원에 요거는 요거에는 설베이지 예 만원짜리입니다 설베이지 만원 이거는 뭐 보는 사각본 10cm 짜리여도 아 큼직해요 요거는 아주 꽉 찼지 이렇게 끝도 아 입장이 좀 길쭉길쭉하게 생김생김 그렇게 보이냐 아 아 못 꺼내 자 마돈나 마돈나 만원짜리 이거요 만원짜리 마돈나 아 분보다 더 크고 요거는 요거는 좀 아 9cm 예 정도 될 것 같은 달리안입니다 예 만원이네요 달리안 아 아 합력 자 요거 자구들도 잘 다는 애네요 몇 개 달았어요 한 두 개 자 달리안 만원짜리입니다 루카스 만원 이고요 루카스 만원짜리 예 아 연두 장미 예 금 8,000원 자 2,000원 세일 들어갔고요 8,000원짜리고요 아 로또 8,000원입니다 로또 8,000원입니다 로또 만원 해당건데 2,000원 세일 들어간 애입니다 자 8,000원짜리 로또 아 로제 4,000원 이고요 로제 어구 이건 뭐야 밑에 막 뿌리와서 자 4,000원짜리 또 와인파티 8,000원이고요 와인파티 8,000원 사이즈가 뭐 한 7cm 8cm 7cm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가이아 8,000원 하고요 이것도 자그만해요 사이즈가 자 가이아 8,000원 아 육종마리야 만원합니다 육종마리야 만원짜리 자 무지개 여신 5,000원 하고요 자 이제 부터는 좀 큼직큼직이는 애들 소개 좀 해드릴게요 체르니 네 6,000원짜리입니다 체르니 6,000원 하고요 네 체르니 6,000원 요거는 화분은 화분은 18cm 아 화분은 20cm 되었는데 위에가 18cm 이거는 20cm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적네요 자 케빈카이저 35,000원 하고요 케빈카이저 네 반역 멋있네요 저렇게 아 소물리에 2만원짜리입니다 소물리에 자 소물리에 2만원 하구요 앙쥬 14,000원 12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앙쥬 14,000원짜리구요 12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종마리아 철하 3만원입니다 원종마리아 철하 3만원 짜리 제클린 3만 5천원이에요 제클린 3만 5천원짜리 아 너무 이쁘다 그치 잘 들었네요 자 제클린 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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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하구요 아 이거는 20cm 예 뭐 이렇게 층도 높고 아 돈 값어치 하겠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뭐 썼어요 네 가르시아 만원짜리입니다 가르시아 네 가르시아 네 아 스프레이 스프레이드 마리아 3만원 하구요 3만원짜리 스프레이 마리아 3만원짜리 스프레이 마리아 여기에는 원종 마리아 도감마리아 8만원 와 이게 제일 비싸네 오늘 도감마리아가 비싸네 아직은 예 비싼 카페 잘 생겼네요 아 20cm 넘을것 같아요 얼마나 풍질한지 자 이렇게 생겼고 예 로라클론입니다 12,000원 예 로라클론 12,000원 예 10cm 조금 넘을 듯 하구요 제이드스타검입니다 8,000원짜리입니다 제이드스타검 제이드스타검 8,000원 예 금이 잘 달았어요 이렇게 아 주성 도감마리아 4만원 합니다 주성 도감마리아 4만원짜리구요 4만원 법할로 예 만원입니다 아 1만원짜리 법할로 가르시아 3만원이고요 가르시아 3만원 아 참들이 다 좋네요 가르시아 3만원 사이즈는요. 16cm 17cm 될 것 같아요 베라가모 15,000원 입니다 베라가모 15,000원 맥라이징 3만원 하고요 맥라이징 3만원 원종볼개인 2만5,000원 입니다 원종볼개인 2만5,000원 원종볼개인 2만5,000원 세이드스타 2만5,000원 이고요 진짜 좋다 이것도 좋죠 2만5,000원 짜리 제이드스타 달샤벳 5,000원 세일해서 3만원이고요 레드타이아몬드 3만원 레드타이아몬드 3만원짜리 엄청 큰거 하나 있네요 20cm 또 넘을듯 하구요 멋있죠 에스텔 25,000원 짜리입니다 25,000원 분이 14cm 인데요 분이 적은데도 이렇게 잘 컸어요 옆으로 얼마나 많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창들 보면 작고 귀엽고 저렴이들 고급적이지만 정말 싸게 오늘 나오는 애들 많고 또 큼직큼직하고 선물용으로도 좋고 나 자신에게도 선물해도 좋고요 이쁜 아이들 많아요 이제 울긋불긋하죠 요즘엔 분갈이 막 해도 되니까 이런거 받아가지고 바로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분갈이 할 때 쓰시라고 이것도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킬 또 살균제 하고 받아가지고 분갈이 할 때 쓰십시오 흙에다 척척 뿌리도 되고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